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밥 먹으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더라도 커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커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선거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술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단연을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뭘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컬러가 선명한 정책들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설득이 많이 되면 커 나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이지만 도퇴하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선관회에서 와서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있는데 나는 왠 분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나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값 내야 됩니다. 저희한테 약간 이제 아무리 화를 내든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어떤 의미는 이게 약간의 무력감이 그거지. PD 수첩을 보고 공개는 했지만 수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 어린 친구들이 점점 이런 무력감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까 저도 오랜만에 대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화를 내봤자 뭐 공간을 해봤자 세상이 바뀌겠냐 차라리 이 시간에 열심히 공개하고 취직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사회적 무력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거 참 걱정스럽죠. 걱정스러운데 그러나 조금 저는 이제 희망을 잃지 말아 10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100년 후 그래서 어느 나라든 지금 부정부피 없이 굉장히 잘 건전하게 돌아가는 사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썩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자꾸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치자고 하고 그런데 또 잘 안 고치지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당장 좀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좌절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될 것 희망을 놓는 순간 이 세상 어차피 이런 거 나 관심 없다 다 이래버리면은 진짜로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더 나빠질 거라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참으면서 이 바꾸려는 노력을 좀 지속해야죠. 20대는 투표율이 15%도 채야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투표장 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다 못했을 때는 그런 젊은 층이 움직여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잠재력이 많긴 한데 심리적으로 선거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젊은 층을 크게 염두에 두고 참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 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이렇게 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그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좀 있으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 무관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나는 어디 가면 웬만한 사람 다 알아보는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는 모르는 거야. 마치 그 표정이 그 사람이 박중훈 씨의 보디가드 있잖아요. 매니저 매니저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박중훈 씨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나도 옆에서 같이 찍으려니까 아, 아저씨는 좀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20대가 이렇구나. 그건 그 사람들 탓하면 야, 너 왜 나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뭐 청바시를 입고 다닌다거나 무슨 그 사람들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표한다는 저는 이렇게 해야죠. 그런 게 좀 부족하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이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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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